새로 들어온 피디야, 인사해 여긴 세림구 피디 아나운서 안녕 너네 학교 애들은 다 이쁜가봐 보나랑 내가 특히 예쁜 편이야 아, 너 성격도 좋다, 남자친구 있어? 여보 얘 유부녀야, 분위기 안 보이냐? 좀 가지 우리 방송제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야, 오늘은 그냥 가자 다시 연락할게 다시 연락하기만 해 넌 머리에 뭘 단 거야? 이분아 너는 대체 백주대낮에 남의 여친 데려다 뭐하는 짓인데 어이없네 어디다 성질이야? 넌 차은상이 무슨 신사임당이나 되는 줄 아냐? 쟤, 남자 보기를 금같이 하는 애야 윤찬형, 너 진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낼 거야? 차은상, 너 왜 찬영이한테 소리 질러? 넌 뭘 잘했다고 네가 왜 난리야? 내가 네 여친이야? 그러니까 누가 외관 남자 만나래? 그렇지 아휴, 말리지 못해 먼저 되게 질린 스타일리스 김탄 얼굴만 멀쩡하면 뭐해? 외모? 그거 딱 3개월 간다 남자는 자고로 지성이지 그냥 질투 폭발한 두 남고생으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? 아 감사합니다.